올드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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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출연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었어요 연기자 유지태에게 스펙트럼을 넓혀준 영화 전 세계에 대해 이름을 알릴 수 있었던 영화 감사한 영화죠 JSA가 흐름영화감독으로서 재살아난 계기였다면 올드보이는 국제적 알려질 수 있게 되는 감독과 배우 관계는 굉장히 치밀한 관계고 영혼을 교류하는 작품을 같이 해야죠 하루를 결정적 순간처럼 살자 하루가 잘 쌓이면 생각하지도 못했던 꿈꿨던 꿈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